안녕하세요. 배워복사 강강진국어 mc 고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판매용어 중에서요, 다양한 양의 표현들 알려드렸었는데요. 먼저 5문장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죠? 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현재 품절입니다. 내일 물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강의 복습 마쳐보았고요. 오늘도 역시 중국인 고객 응대를 위한 실용적인 판매용어들 알려드릴 텐데요. 선생님, 오늘의 강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상품 판매할 때 꼭 필요한 가격 안내와 그리고 가격 공정을 위한 간단한 대여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간단한 영어나 손짓, 몸짓을 섞어서 가격을 안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오늘 배울 중국어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시면요,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배워복습관광중국어의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요.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판매 6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단어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막 touched us! pounding OK! permite 한 Coffee los 最低,最低,能,能,给,给,赞,赞,人民币,人民币,快,快,钱,钱 万,万,千,千,韩元,韩元,已经,已经,很,很,便宜,便宜,便宜, 最低,最低,最低,能,能,给,给,赞,赞,人民币,人民币,快,快,钱,钱 새로운 단어들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자 오늘의 단어들은 관광객들에게 쓸 수 있는 숫자 표현이나 가격의 단위 같은 효율적인 단어들로 주를 이루고 있죠 외워두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万,万,万,千,千,千, 한국돈,韓元, 이미, 벌써,已经, 아주, 매우,很, 싸다,便宜,便宜, 최저, 最低,最低,最低, 할 수 있다 能,能,能, 에게 주다 给,给,给, 또 다시 再,再,再, 중국, 돈,人民币,人民币,人民币, 원,快,快, 돈,钱,钱 이렇게 먼저 배워본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들을 학습해 볼 차례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실지 궁금하시죠? 자 화면으로 알려드릴게요 三万,五千韓元,三万,五千韓元,已经,很,便宜了,已经,很,便宜了,最,低,能,给,您,三万,最,低,能,给,您,三万,最,低,能,给,您,三万,最,低,能,给,您,三万, 不能再便宜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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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民币五百块钱 人民币五百块钱 오늘의 문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을 응대하실 때 자주 쓰는 실용적인 표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섯 문장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앞서 배운 단어에서 돈의 단위를 응용해서 정확하게 가격을 알려드리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네 숫자로 적거나 계산기에 적어 보이는 것보다는 이 물건은 얼마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훨씬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겠죠 만이라는 뜻의 호환과 천이라는 뜻의 치엔 그리고 한국 돈이라는 뜻의 한유엔을 써서 35,000원입니다 상환우치엔한유엔 함께 해 보실까요? 상환우치엔한유엔 숫자만 바꿔서 활용하시면요 가격 안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죠? 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상환우치엔한유엔 다음 문장인데요 중국인 고객들이 흥정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격 흥정에 관련된 표현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관광객들을 상대하시면서 물론 깎아드리는 게 좋을 때도 있겠지만 이미 할인하고 있는 상품이라면 좀 곤란하실 텐데요 그럴 때 이미 아주 쌉니다 라고 말하시면 좋겠죠? 이징헌피아닐러 함께 해 보실까요? 이징헌피아닐러 여러분들도 큰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이징헌피아닐러 다음은 고객들이 덕산 가격을 원하신다면 최대로 할인해 줄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면 됩니다 가장 싸게 3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2D non-gain in someone 함께 해 보실까요? 3D non-gain in someone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3D non-gain in someone 이렇게 가격을 흥정하며 판매율을 높이는 시장 문화도 너무 좋지만 고객들이 가격 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조금은 단호하게 말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 이상 싸게는 안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네 이렇게 고객님들과 가격을 흥정하실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아주 유용하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요즘처럼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면요 관광시장이 넓어지면서 다수의 상인들이 중국 화폐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가격 안내 표현입니다 중국 돈을 중국어로 런 민피 라고 하고요 중국 돈으로 500원입니다 런 민피 오 마이 콰이 치엔 함께 해 보실까요? 런 민피 오 마이 콰이 치엔 여러분들도 함께 해 보세요 런 민피 오 마이 콰이 치엔 런 민피 오 마이 콰이 치엔 그다음은 어떻게 말하죠? 이 진 헨 펜이 런 이제 헨 펜이 런 다음은 가장 싸게 3만 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음, 이 이상 싸게는 안 됩니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말하죠? 마지막 문장이었죠. 중국 돈으로 500원입니다. 한번 말해 볼게요. 네, 이렇게 판매 용어 중 가격 표현에 관련된 문장들 모두 배워보셨는데요. 이 문장들을 가지고 상인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배워보는 시간이죠. 여러분도 다 함께 배워 봅사! 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의 실전 청복!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고쌤과 함께 나들이를 온 게 아니라 본연의 임무인 중국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애타게 기다리신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천연염색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조열입니다. 그렇군요. 제주 천연염색 제품? 이렇게 또 가방도 천연염색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저희를 찾아주신 겁니까? 요즘 중국인 관광객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가격을 흥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명 깎아달라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정가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을 테고 아니면 조금 할인된 가격도 있을 텐데 좀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고민 해결사! 아름다운 고쌤에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고쌤!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중국인 고객들이 가격을 물어봤을 때 안내할 수 있는 멘트입니다. 3만 5천원입니다. 3만 5천원입니다. 3만 5천원 여기서 3만 5천원이라는 표현은요. 3만 5천원이라는 표현이니까 다른 숫자로 응용해서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3만 5천원 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미 할인되었는데요. 중국 고객님들이 할인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사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미 아주 쌉니다. 이 징 헌 편히 러 자, 조금씩 나눠서 볼게요. 이 징 헌 편히 러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이 징 헌 편히 러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럼 이걸 조금 더 깎아주시면 안될까요? 이 징 헌 편히 러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가격 흥정을 할 때요. 최대한 할인할 수 있는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면 더 좋겠죠. 자, 가장 싸게 3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3D 넌 게인 인 산완 원장이 조금 길죠? 자, 조금씩 나눠서 볼게요. 쯔이디 쯔이디 넌 넌 게인 인 게인 인 산완 산완 자, 붙여서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쯔이디 넌 게인 인 산완 쯔이디 넌 게인 인 산완 네, 다음 표현은요. 이미 할인된 상품을 중국 고객님이 더 싸게 해달라고 했을 때 자, 저희 사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 이상 싸게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보실까요? 네, 잘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아니, 저, 사장님 이거 5천 원만 더 깎아주면 안 돼요? 운영 짜이 비애니러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중국 분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실 때 중국 고객님들이 중국 돈으로 주실 때도 있겠죠.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중국 돈으로 500원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 배워보셨습니다. 와우, 이렇게 다섯 가지 문장 배워보셨는데요. 사장님, 어떠셨나요? 네, 앞으로 중국인 손님들을 상대할 때 가격 풍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가격도 적당히 흥정해드리고 그리고 판매 촉진도 되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실전 관광 중국어 함께 배워보셨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짠짠! 네, 여러분도 함께 따라하면서 복습해보셨나요? 자, 이 다섯 문장을 응용해서요. 더욱더 다양한 표현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 3만 5천 원입니다. 쌍화우친 한윤 여러 가지 응용 표현 배워볼게요. 이 문장에서 만 단위 의미인 원과 천 단위 의미인 치엔 그리고 한국 돈이라는 한윤을 써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활용해 볼게요. 5를 중국어로 우, 7를 중국어로 치 라고 하죠. 그래서 5만 7천 원입니다. 5만 7천 원 함께 해보실까요? 5만 7천 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5만 7천 원 그럼 계속해서 3만 5천 원입니다. 쌍화우친 한윤 또 다른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한국 돈이라는 한윤과 똑같은 의미로 한피라고도 쓸 수 있는데요. 이 한피를 응용해서 가격 안내를 해볼 텐데요. 중국어로 25만 원은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25만 원입니다. 한피 25만 원 함께 해보실까요? 한피 25만 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한피 25만 원 한피 25만 원 10만, 만, 천 단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대충 감이 오셨겠죠? 그럼 이번엔 100단위를 알려드릴게요. 숫자 100은 중국어로 마이라고 발음하고요. 그럼 숫자 6인 리오와 결합해서 600원 리오마이라고 쓸 수 있겠죠?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4,600원입니다. 한피 4,600원 함께 해보실까요? 한피 4,600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한피 4,600원 다음은 두 번째 문장, 이미 아주 쌉니다. 이 징은 편일러 그래서요, 이 징이라는 단어의 활용 방법 배워볼게요. 이 징은 이미 벌써 라는 뜻으로 어떤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장 끝에 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다라는 뜻의 마이와 함께 써서 저는 이미 샀습니다. 이 징은 비애니러 에서요, 비애니라는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애니는 싸다, 저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 흥정을 하는지 여러 표현 배워볼게요. 약간 조금이라는 뜻의 디어를 사용해서 좀 싸게 해주세요. 비애니 디얼바 함께 해보실까요? 비애니 디얼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비애니 디얼바 비애니 디얼바 여기에 싸게 해주세요를 강조하며 더 라는 의미의 짜이를 넣어, 더 싸게 해주세요. 비애니 디얼바 그리고 부탁하는 어감에 할 수 없나요? 넝뿌넝을 넣어, 좀 싸게 해줄 수는 없나요? 넝뿌넝 비애니 디얼 함께 해보실까요? 자이 비애니 디얼바 넝뿌넝 비애니 디얼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자이 비애니 디얼바 자이 비애니 디얼바 넝뿌넝 비애니 디얼 넝뿌넝 비애니 디얼 네, 다음은요, 가장 싸게 3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디 넝뿌넝 비애니 3만원 주의디의 활용표현 알려드릴게요. 주의디는 최저, 가장 싸게 라는 뜻인데요. 고객들의 입장에서 가장 싸게 줄 수 있냐는 표현 배워볼게요. 얼마입니까? 라는 뜻의 도샤오치엔을 써서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주의디 넝 도샤오치엔 함께 해보실까요? 주의디 넝 도샤오치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주의디 넝 도샤오치엔 그럼 답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운 다섯 문장 중 가장 싸게 3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디 넝게인인 상완에서 간단하게 주의디 상완만 하셔도 가장 싸게 3만원까지요 라고 쓸 수 있고요. 주의디 넝 상완 이라고 하셔도 3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지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주의디 상완 주의디 넝 상완 해보실까요? 주의디 상완 주의디 넝 상완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주의디 상완 주의디 상완 주의디 넝 상완 주의디 넝 상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유행과 한비는요. 한국 돈이라는 뜻이었고 중국 돈으로는 렌민삐라고 했는데요. 중국 돈으로 500원입니다. 렌민삐로 500원 이처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화폐 단위를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달러는 메이유엔 일본의 엔화는 루엔 함께 해보실까요? 메이유엔 루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메이유안 메이유안 루엔 루엔 네, 오늘의 강의 끝났는데요. 마지막까지 복습하는 다섯 문장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삼만 오천 원입니다. 상완 우첸 한윤 이미 아주 쌉니다. 이정 헌 편일러 가장 싸게 삼만 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디 넝 게닌 상완 이 이상 싸게는 안 됩니다. 부 넝 자이 편일러 중국 돈으로 오백 원입니다. 런민 빛 워바이 콰이첸 네, 오늘 마지막 복습까지 잘 따라와 주셨고요. 배워복서 관광 중국어는 내일 새롭고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